안녕하세요 지큐 구독자 여러분 루나의 마이 에센셜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듬직하지만 저는 예뻐야 돼요 아무래도 가장 화려하면서도 요즘 가을과 겨울에도 계절감 좀 추울 때 들 수 있는 가방이 아무래도 버건딘 것 같아서 저는 이 가방을 좀 애정하는 편이고요 구입하는 날 제 쌍둥이 언니랑 같이 갔었어요 근데 기분도 많이 다운돼 있었고 작업도 잘 좀 손에 안 들어와서 되게 힘들 때였는데 저희 언니가 저한테 이럴 때는 좀 여자들이 기분전환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를 백화점에 데리고 이날 굉장히 행복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예쁜 가방을 이렇게 가득 넣어서 다닌다는 거죠 진짜 꽉 차 있는데 평상시에는 더욱 꽉 차여서 다녀요 그래서 큰 가방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FX 활동할 당시에 SM에서 이렇게 선물해 주신 거였는데 아무래도 가수한테는 무대에서 쓰는 아이템이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FX 활동할 때 쓰던 이니어나 이어폰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원하는 컬러와 디자인으로 만들어주신 건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과 그리고 가운데 안에는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보시면 반짝반짝 거려요 이걸 이제 이렇게 무대에서 귀에 꽂고 노래하면 아티스트 노래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런 부심이 있어요 근황 얘기를 살짝 이니어를 소개해 드리면서 하자면 이번에 정말 한 1년 정도 준비한 거 같아요 한 곡이지만 가사 작사 작업부터 곡의 편곡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벌스 부분에 어떻게 조금 디자인하고 싶다 아니면 뮤직비디오, 의상, 헤어, 메이크업 부터 다 제가 참여 안 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기간이 길었던 만큼 되게 좋은 곡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돈나 라는 곡이고요 댄스, 팝 댄스 곡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거 같아요 한 소절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야 할까요? 무조건 해야죠 진짜 When I grow up I wanna be like Madonna Madonna When I grow up I wanna vocal I wanna And I wanna I wanna 앤시키 네, 다음과는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노래 듣는 걸 워낙 좋아하는데 귀가 좀 안 좋아요 어렸을 때 이제 녹음을 워낙 많이 해서 그런지 한쪽 귀를 조금 다쳤어가지고 최대한 이어폰은 방송 무대에서 외에는 잘 안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갖고 다니는데 음질도 좋고 그리고 일단 무겁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죽 케이스가 전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았는데 그래도 되게 전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써봤던 팩 중에서 가장 좋았던 리프팅 팩입니다 여기 장, 스템, 슈프림, 스킨너 패치 이건 정말 협찬 아니고요 제가 정말 써보고 제일 좋아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 그리고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이 굉장히 쓰기 좋아서 추천해드립니다 피부니까 피부로 갈까요 계속? 이거는 빛이 비칠 거고요 그리고 페이스하고 바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이나 아니면 팔꿈치, 목 이런 데 주름 같은 데 생길 만한 것들은 수시로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디자인한 건데 엘레스라는 브랜드랑 근데 조금 지금 많이 더러워져가지고 너무 많이 열심히 썼죠 제가 여름에 일단은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래하기 전에 목이 너무 뭔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노래하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래서 틈틈이 저는 노래하기 한 30분 전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자기 한 시간 전 쯤 이렇게 코에 한두 번씩 하고 주무시거나 다니시면은 비염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드름 패치 여드름 났을 때 응급처치는 이것만 한 게 없어요 마데카 밴드 이거 진짜 너무 좋고 이거 위에 메이크업 하셔도 전혀 티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뮤지컬 하거나 방송할 때 이거 붙이고 많이 했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거 패치 붙이실 때 여드름 나고 나서 붙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살짝 뭔가 자극이 됐거나 아니면 약간 붉은기가 올라왔다 하실 때 그냥 바로 붙여 놓으시면은 전 좋더라고요 여드름 작도 안 남고 그리고 이거는 꼭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이번 시즌 제품은 아니에요 한 2년 전 시즌 제품인데 음 컬러가 이거예요 이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 핑크 색깔을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핑크 색깔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발색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써 두 통째 상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도 이 제품으로 핑크 색깔 메이크업을 했어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향수 이거는 제가 이번에 한 두 달 전에 잠깐 일하러 녹음하러 갔다가 진짜 진짜 딱 한 번만 나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쫄라가지고 진짜 조심히 구입해온 향수입니다 크레글러라는 브랜드 리치 향수고요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아껴서 뿌리는데 음 일단은 이 향은 어떤 향이냐면요 처음에 음 수영장에서 야외 수영장에서 되게 시원하게 찬물에서 수영하고 나온 그런 느낌 그런 향이 시원한 향이 나는데 중간에 약간 그 나무에 스모키한 향이 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수영장에서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을 막 하고 나왔는데 되게 웅장한 풀숲에서 뛰어다니는 느낌? 딱 그런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멋있는 남성분들에게 추천합니다 ㅎㅎㅎㅎ 어 저는 되게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가 이 향 뿌리고 나오면 어 사귀야 이거 무슨 향이야?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어? 되게 섹시한 향이네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향은 정말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짜잔 응 이거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저도 이 브랜드 사실 진짜 롤라 제임스 하퍼 이라는 조향서신 것 같은데 이 향 진짜 제가 뿌리고 나오면 모든 분들이 다 한 번씩 물어봤어요 이 향은 체리 향이 나고 그리고 루나의 뮤지컬 무대나 공연 무대에서 제가 정말 많이 뿌려서 객석에 계신 분들조차도 이 향을 맡아보셨대요 마시나요? 되게 스모키하면서 체리체리하면서 달짝지근한데 되게 섹시하면서 뭔가 빠져들면서 뭔가 와인이 한 잔 하고 싶고 와인 한 잔 하다가 갑자기 기분 좋아서 샴페인 한 잔 하고 싶은 그런 향입니다 전 사실 술을 잘 못하는데 이런 향수를 뿌릴 때면 되게 매력적인 드레스도 입고 싶고 집에만 입고 싶지 않은 그런 향인 것 같아요 이 향수가 저한테는 향도 너무 좋았는데 되게 의미가 있는 향수인 게 음악을 할까 말까 막 갈팡질팡하고 고민했던 시기에 정말 우연히 동갑내기의 디자이너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친해졌는데 저랑 그렇게 깊은 사이도 아니었고 저랑 그렇게 깊은 사이도 아니었고 그리고 제 생일을 사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저랑 안주 얼마 안 됐던 그 친구가 제 생일을 기억해서 저에게 또 시간을 내서 편지와 이 선물을 챙겨줬다는 게 저는 너무 감동 받아서 막 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그때 굉장히 많이 위로도 받았고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도 그 사람들한테 정말 더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의미가 있던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선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건 핸드메이드인데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제 친구 대학 동기의 어머님이 제가 결혼 선물로 축하를 선물을 했는데 이 다이어리를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영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지 고민이나 걱정거리 그리고 앞으로 선영이의 꿈이 이 다이어리에 가득 담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얻었던 저의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조만간 또 좋은 소식으로 이제 많이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 내년에 저의 꿈과 목표가 이 다이어리에 담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다짐하고 싶어서 갖고 나왔어요 앞으로 더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음악하는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 다이어리에 열심히 적어서 아픈 거 싹 잊고 건강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음악하는 루나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예상템인데 제가 손에 한 이 반지들입니다 저는 일단 금색깔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가격대 이런 것보다 진짜 그냥 제가 꼈을 때 마음에 드는 게 제일 좋은데 제 손가락이 조금 이렇게 마디가 얇은 편이에요 마디가 얇은데 가운데가 조금 있는 편이라 반지 사이즈가 진짜 너무 작아요 제일 작은 사이즈 해도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반지들을 제가 다 주문 제작해서 맞춘 건데 여기에 맞췄거든요? 근데 또 다이어트하면 여기에 안 맞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맞는데 또 살이 빠져서 여기에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끼고 있어요 여기 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이 매장에 직접 가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3개월을 기다려서 구입했던 지멘페블스라는 브랜드의 반지인데요 이효리 선배님이 여기서 웨딩 반지를 마치신 걸로 굉장히 유명해진 브랜드입니다 여기 보석은 굉장히 심플하고 가격대도 그렇게 많이 세지 않아서 보석을 좋아하시는데 특히나 골드 이런 악세서리 심플하게 좋아하시는 분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옐로우 반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루나의 애장템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준비하는 내내 집에서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한 이틀 동안 나 뭐하지? 그리고 나 가수인데 너무 메이크업 제품만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막 빼고 막 이니어도 넣었다가 막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환절기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서 관심 있게 봐주셔서 너무 기분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루나의 마돈나도 많이 들어주시고 가수 루나의 활동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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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